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6일 채병목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40대 경제기술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70년대생 가운데 경제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시효는 끝났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그러면 1970년대생으로 경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하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지금 무소속이죠 반발까지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가 바로 3040인데 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2년 후 대선을 칠 수 없다. 그렇죠? 100% 맞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 내리에 그대로 박혀있는 전직 대통령 문제를 외면하고 보수만 집결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니 선거 때마다 외면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진단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도 통합당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 역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원회에서 3040세대 2 내지 3명을 영입하고 현역 의원도 초재선 위주로 구성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김종인 전선대위원장의 개인적 희망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게 구성하고 싶으면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는 28일 전국의원회를 통과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전국의원의 통과.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전선대위원장 외에는 별 대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심재철 현재 대표 고난대행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당선자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대략 40대 30 정도로 김종인 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대도 30명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결국 친김종인과 반김종인파가 싸우는 것 아니냐. 이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장 홍준표 당선자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지금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시후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자 낙선한 사람들 뭐 줄줄이 있죠. 홍준표 낙선했죠. 유승민 안철수 다 낙선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끝났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70년대생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4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중에 경제를 공부한 40대 경제기술원 이런 얘기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선 40대에서 경제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있죠.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의 40대 중에서 경제학자들 많죠. 그런데 경제학자라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철저하게 경제를 공부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정치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거 분명한 거죠. 정치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역량이 있는 경제 전문가 제가 보기엔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당이든 벌써 영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정치 역량이 없고 정치 역량이 있으면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을 것이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우리나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눈으로 봐서 경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 저보고 말씀드리려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부 기자를 30년 넘게 했는데 제 눈에 보면 저는 그래서 특정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보고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저는 이 정치인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저 정치인은 저러저러한 단점이 있다. 장단점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지 누구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는데 제 유튜브 하는데 댓글 보면 저보고 누구누구 나팔수다. 또는 누구누구를 극혐, 극도로 혐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거는 다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한 정치인이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 중에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지는 당선이 어렵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든 완벽한 사람이라면 정말 무슨 종교적으로 우리가 떠받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이고 유권자들도 결국 이당 후보보다는 저당 후보가 더 낫다. 그래서 왜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차선의 선택이거나 아니면 우리 대선 같은 경우는 차악의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차악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평가가 정치부기자들 사이에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정치부기자를 오래 한 저의 눈에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대통령 후보로 지지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데 김종인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80세입니다. 80세에 그러면 적어도 50년 60년은 경계학을 공부한 분인데 그분의 눈에 지금 40대인 사람이 철저하게 경제를 공부했다?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설령 있다고 쳐도 지금 대선까지 1년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선까지 따진다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만들 수 있다고요? 40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주목도를 높여야 됩니다. 정치권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비전 제시용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갑론을 막 하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거 아니고요. 앞으로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유튜브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논평도 안 할 겁니다. 뻔한 얘기. 그런데 갑자기 40대 경제기술을 오늘 얘기하니까 어? 뭐지?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거는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 얘기는 역시 정치의 테크닉에 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른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능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또 제가 능가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홍준표 당선자가 총선 꽂나고 바로 당내 조기전당대회나 이런 부분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비대위원장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그 대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홍준표 당선자가 어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 CEO 끝났다. 그러니까 곧바로 공격모드로 돌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검사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뇌물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다. 비리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라. 이렇게 돌변해도 되는 것인가. 불과 며칠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이 이런 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당선자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40대 경제기술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비전제시니까 두고 보면 될 텐데 두고 보면 앞으로 그 카드가 없을 튀어나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을까? 안타까운 장면이다. 그에 반면에 흔히 미래통합당의 대권후보라고 지금 통칭 바깥에서 일컬어지는 홍준표 당선인 포함해서 그러면 김태호 당선인도 있습니다. 김태호 당선인 아무런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아무런 논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왜 이런 얘기가 돼서 그리고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말로 바로 시호가 끝났다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 마찬가지고요. 별다른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대목에서는 어차피 실체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신중 모두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는 왜 또 이 얘기를 들고 나왔을까? 저는 제가 없을 거라고 그랬죠. 40대 경쟁의 기술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눈에는 그렇게 성에 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또 왜 그랬느냐? 여기에 하나 조그만 가능성이지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카드를 생각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찾아봤더니 없더라.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을 잘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잘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다른 중도에 있는 지지자도 차라리 연세는 좀 있지만 건강하신대요. 그냥 하시죠. 라고 얘기할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80이니까 2년 뒤에 82세입니다. 그럼 87세까지 임기 끝나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87세면 끝나잖아요. 저는 못할 한 법 없다. 이런 생각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 마티르 전 수상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40대 경제 전문가 누군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비전 그 다음에 그것이 찾아지지 않을 때 그럴 때의 가능성까지도 빈칸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40대 경제기술원을 띄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정자 아직 전국위원회를 통과 안 했으니까 예정자가 관심을 끄는데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각 대권주자 후보군 후보군들의 반응을 한 번 보는데도 일단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정말 28일날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얘기 3040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바람직한 방향 이것도 일종의 비전입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정치적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됩니다. 그런데 40대 경제기술원에 대한 것만 오늘 논평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여튼 부정적으로 본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변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그러면 아마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